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HLB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간 새벽 2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이에요. 이제는 월요일날 오늘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 월요일날 대응책 6시간 정도 7시간 6시간 정도면 일단 장이 열릴 텐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새벽에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새벽에 가장 최신 정보 그죠? 가장 최신 전략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아침에 꼭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있죠.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전략 드렸던 것들을 지나고 보면은 항상 제가 결과 이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라고 그죠? 정확하게 우리 하한가 하요일날에 우리 최저점에 그리고 급등 나올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30-40% 급등 나올 때 매도 전략 그리고 지금 우리 이틀 은봉인데 우리 월요일날 그죠? 우리 내일이죠? 아니 오늘이죠. 내일 오늘 조금 해갈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결국은 이와 같은 전략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3음봉 패턴이 또 만들어지면서 우리 타점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내일 오늘 오늘 대응 전략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이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나이 먹으면 좀 이럴 수 있죠? 자 건강해라. 힘내라고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힘내라고. 그래야지 정신이 오락가락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서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결국은 뭐다? 우리 HLB는 결국은 주가는 다시 상승을 아마 할 거예요. 상승을 할 거다라고 자 우리 지난번 우리 악재 악재는 이미 끝이 났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악재였어요? 우리 승인에 대한 불발 지연이 된 겁니다. 지연 아시겠죠? 승인이 끝났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불발 난 게 아니고 우리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고 지연된 거고 결국은 지연된 거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승인이 날 거다라는 거 결국 우리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승인 받기까지의 여러 가지 절차가 그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자 어떠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우리 지금 현재 CRL CRL 항서 제약이 지금 수령을 하고 있죠. 벌써 2차 우리 지난 31일 날에 또 수령을 한다라고 했고 수령하고 그러면 우리 보완해야 되고 보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하면은 우리 결국 어떻게 된다? 또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또 우리 미팅도 있잖아요. 미팅을 하게 되면은 또 미팅을 한다. 미팅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또 어떻게 됐다라고 아마 긍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긍정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결국은 우리 주가의 반등을 이끌 거다. 결국은 호재 호재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우리 아스코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우리 아스코 아스코 관련해서도 지금 뭡니까? 우리 23.8개월로 우리 업데이트 기간이 연장되는 임상 결과에 대한 것들 또 최근에 뭐죠? 우리 10대 암 뭐 이런 것들 이슈 자 계속해서 우리 긍정적인 이야기들 상승에 나올 것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우리 주가가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우리 변동성이 나오니까 대응을 하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자 우리 정확한 매수와 매도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한 전략들을 함께 다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번 우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 CRL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우리 답변하고 그러면 여기 어디 FDA FDA에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FDA에서 답변을 주게 했죠. 우리 답변에서 가장 좋은 답변이 뭡니까? 두 달 두 달 안에 두 달 안에 받을 수 있는 거 안 좋으면 6개월 7개월 걸리는 거 우리 두 달 안에 받는 게 뭐죠? 클래스 1인가 그렇죠? 자 우리 이거 다 기사 나와 있는 것들 기사 내용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우리 보완 서류 내면서 FDA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어떤 판단 자 가장 베스트는 우리 두 달 안에 나올 수 있는 클래스 1 분류가 되면 가장 좋다라는 거죠.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돼야 우리 2개월 이내 지금 이제 6월달이니까 빠르면 우리 8월달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베스트 전략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 최장 6개월 그러면 또 늦춰진다. 이러면 또 주가에는 어떻게 안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겠죠. 왜? 2개월이면 가장 좋은데 좋은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일단 우리는 가장 좋은 전략은 2개월 이내에 클래스 1으로 답변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서류를 제출했다. 이렇게 또 되면 답변 일정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해야 되겠죠. 답변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이런 흐름을 항상 대비하고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와 같은 예상에 따라서 우리 대응 전략들 자 이미 저는 여러분들께 많은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최고점의 매도 전략을 다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저점에 여기에서 그죠? 하한가 언제 풀린다? 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한가 하요일 날에 풀립니다. 하요일 날에 추가 하요일 날에 추가의 간점과 신규의 간점을 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드렸죠? 그리고 급등 나오면 어떻게 해라? 우리 30-40% 정도 급등 나오면 우리 매도해야 된다라고 다이렉트로 계속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올라감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 이와 같은 변동성 우리 변동성 언제도 변동성이 있었습니까? 우리 앞전에도 상승했을 때 똑같이 우리 추세 이와 같은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을 그리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었다라고 그죠? 이와 같은 흐름으로 다시 이번에도 똑같이 그죠? 상승하라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대응 아시겠죠? 그래서 대응 여러분들 대응 안에서 지금 후회하신 분들 분명히 제가 다음에는 꼭 후회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후회하지 않도록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한선생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꼭 함께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다 모든 전략을 여러분들께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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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려드렸던 대로 알려드렸던 그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다 드리고 있어요 이 전략 매수의 전략과 매도의 전략 모두 모두 함께 다 여러분들께 문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 문자뿐만 아니고 우리 실시간 전략들 실시간 라이브 전략을 통해서도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자 우리 문자를 못 받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문자 외 스팸 때문에 스팸으로 인해서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도 다 전략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에도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정확하게 다 우리 다시 매수해야 된다 라고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들께 다 정보를 드렸었는데 자 우리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금요일 장에도 보시면은 우리 HLB 아스코 호재 대비해서 6만원 이하는 매수해서 넘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렸어요 싸게 재공략을 한다라는 거였죠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을 오후에 다시 드렸었는데 결국 우리 오후에 상당히 기분 좋게 마지막 종가 관리가 되면서 급락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을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빠르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 텔레그램 입장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면은 여러분들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영상 크게 보신 분들은 영상 일단 조금 작게 하시고 자 우리 조회수 옆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주소가 나와요 주소 이거 뭐 스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주소 눌러도 되니까 주소를 클릭하시면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으로 입장 연결하시고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5073에 7491 이쪽으로 구독했다 우리 구독자님들만 입장이 가능해요 구독했다 입장 승인 입장 승인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세요 입장 승인 여러분들 구독자님들만 아시겠죠 구독자님들만 입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구독 안 해주시면 입장이 안 돼요 그리고 구독자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확인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문자가 또 1000개 이상 오면은 조금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장이 안 되신 분들 누락이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청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빠른 입장을 원해서는 필명 필명도 남겨주시면 빨리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와 같은 흐름 대응 전략 추세라는 게 있고 이와 같이 상승만 한다 아니다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전략 우리 금요일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우리 전략을 다 드리면서 넘어왔고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다 여러분들께 대응책을 알려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고 함께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 항상 뒤늦게 후회 하시는 분들 꼭 이번에 이번 전략은 꼭 참여하시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그만큼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되고 있으면 우리 좋아요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구독도 꼭 한번씩 해주시고 자 우리 전략 전략 확인할게요 그러면 오늘 월요일날 하고 내일 하요일 제가 봤을때는 하요일날이 아마 한가가 풀리면서 타점을 주는 날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 우리는 자 보세요 하요일날이 타점이 된다 라고 우리 하요일 타점 타점은 하요일이다 라고 왜 하요일입니까 라고 다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하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추가다 무조건 30% 50% 급등 나오니까 무조건 추가해야 됩니다 라고 라이브 라이브 전략으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을 다 드렸어요 우리 그날의 전략도 빠르게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 전략입니다 지지 라인 매물대다 라고 말씀을 다 드렸고 우리에게 기회 줄겁니다 우리 기회 자 아침에 지금 충분히 우리 눌림 주면서 타점 준다라는 말씀 우리 타점 한번 꼭 노려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4만 6천원 이하 ACLB 자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타점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 오른쪽 하단에 텔레그램의 텔레그램 방에서도 글씨를 쓰고 있어요 글씨 4만 6천원 이하로 매수하자 라고 여기 글이 올라올 겁니다 자 이거 다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타점부터 실시간 전략을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영상 계속 볼게요 여기 텔레그램 집중합니다 글 올라오는 거 타점 노려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다 전략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 보세요 지금 글이 올라왔죠 우리 4만 6천원 이하 타점을 노려봅니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실시간 타점 지금 이 구간이 타점이 된다 라고 우리 이와 같이 실시간 라이브 전략 우리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H H 실시간 이라고 이렇게 H 라이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주소 링크를 보내드려요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면 입장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우리 라이브 실시간으로 지금처럼 이 구간에 매수 타점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실시간 자 우리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도 뭐다 스팸 스팸으로 인해서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도 정확하게 같이 전략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함께 드린다라는 말씀 우리 텔레그램 입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더보기 단축 누르시라고 그랬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고 자 이거 스팸 아니라고 했어요 더보기 하면은 주소가 나와요 주소 주소를 클릭하면 텔레그램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 입장 아시겠죠 입장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단 구독자님들만 입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야 돼요 문자를 보내주세요 요청 아시겠죠 입장 요청이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입장을 도와드린다라는 말씀 자 우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 매수 타점 다 잡아드렸고 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급등 나오면은 30% 40% 자 여러분들께 여기서 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왜 그냥 무턱대고 매도다 아니에요 다 매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확하게 매도 타점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께 이유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언제 가거 여기 12만 9천원에도 제가 최고점에 다 매도 전략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우리 올라올 때 정확하게 매도 전략을 다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매수 타점 잘 잡아야 되겠죠 매수 타점 우리 내일 매수 타점 함께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집중 집중을 하시고 자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다시 한번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듣고 내일 전략 함께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분명히 제가 매도 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도 하세요 라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미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다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날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 이 구간이 우리 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지난번 하한가 갔던 6만 7천 100원 6만 7천 100원의 하한가의 가격 이와 같은 하한가 시가와 종가 이렇게 이런 가격은 뭐다 더한가 지지를 나타낸다는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 우리 고점 12만 9천원 대비해서 우리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에 있는 흐름이에요 하락 추세 아시겠죠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에 있는 모습이다 라고 자 우리 추세를 이렇게 정확하게 또 갖다 대면 자 보이죠 우리 상승과 하락 바로 이 추세 하고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추세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자 우리 주가가 이 구간 추세 상단에 올라오면서 저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올 때는 지지 지지가 되면 반등인데 내려오면서 깼다라는 거죠 깨고 내려오면 올라올 때는 뭐가 된다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저항 우리 이렇게 저항 추세에 저항하고 또 맞닥뜨리는 부분이다 라는 거 이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제가 바라보는 관점 또 이 구간 자 우리 여기 검은색 선 이 검은색 선이 보이시죠 이 검은색 선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점과 저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인데 앞전에도 제가 이 구간 정확하게 12만 9천원에 매도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바닥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바로 이 검은색 선을 활용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똑같아요 우리 여기 검은색 선을 이탈을 하면서 쏟아졌다가 올라오면은 결국 이 검은색 선에 이제는 뭐가 된다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저항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가 일단은 상당히 자 보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됩니까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해 이해가 잘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빨리빨리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명확하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 왜 사야 되고 왜 팔아야 되는지 하한가가 우리 왜 풀릴 건지 우리 하요일날 정확하게 우리 하요일날 왜 과거의 패턴을 보자 이거였어요 우리 과거 우리 과거에도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 세방째 우리 장대양봉 이거 3-40% 급등 결국은 단기 급등 나오면은 또 쏟아진다 우리 정확하게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3일째가 뭐다 우리 3일째는 바로 미수나 신용 이와 같은 미수 신용에 레버리지 투자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다 우리 주식 시작은 3일 약적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다 다 현금 상한 매도세가 나오는 이와 같은 원리 하한가가 두방째 세방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결국 이런 상황이 나오고 어떻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이 만들어진다 흔히 얘기해서 삼원봉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요일 하요일날에 정확하게 우리 매수 타점 쏟아질 때 다 잡아 드렸고 우리 급등 나올 때도 매도 전략 이와 같은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알려드렸어요 우리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H라고 H대응 H대응 이라고 또는 H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셔도 다 함께 전략을 다 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아시겠어요? 문자 못 받고 그러신 분들 스팸 때문에 못 받는 분들 있으셔서 텔레그램에서도 다 함께 전략을 아까 드린다고 했듯이 우리 금요일날 마지막에도 우리 이렇게 6만원 이하 매수한다라고까지 다 전략 텔레그램 도보기 아시겠죠? 도보기 누르시고 구독 했다라고 입장 승인 꼭 하시고 지금과 같은 상황 우리 또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뭐다? 3음봉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3음봉 은봉이 하나 두개 우리 은봉 내일 월요일이에요 우리 은봉 하루 더 내일 또 내려오면 내일 타점이 만들어진다라고 3음봉 패턴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3음봉 자 우리 금요일날에도 이와 같은 패턴을 그렸던 종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뭐다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이 최근 이거 원전 관련주예요 이거 미리 미리 다 알려줬던 종목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은봉이 3개가 나와주면서 3음봉 타점을 주는건데 이거 언제 우리 미리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미리 우리 원전 6월달 7월달 원전 관련주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거 여기에서 다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거 어디 텔레그램에서 다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기술 언제 5월 14일날에 5월 14일날에 여기 보면 텔레그램 방에서 텔레그램 방에서는 다양한 정보 정보하고 종목하고 함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와 종목을 우리 14일날에 이렇게 14일날이 어디였다 여기였다라는 거 여기 급등 신고가 우리 돌파를 하는 구간에 여기에서 타점을 잡아드려서 40%의 급등 이것이 뭐였다 우리 원전 원전 관련 종목이었어요 원전 관련 종목 우리 이렇게 그리고 1,2,3 우리 이 구간 다시 타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 은봉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우리 이것도 금요일날에 여러분들께 다 저는 항상 미리 미리 알려드려요 우리 금요일날에도 미리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기술 새벽 6시에 삼은봉 급등 신호 포착입니다 라고 이 구간 쓸어 담아라라고 우리 금요일날에 다 알려드렸고 우리 그날의 영상 잠깐 볼게요 고점이 나왔던 순간들 이 구간에 또 손을 한번 연결해보면 여기 또 다시 우리 고점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던 선들 자 이 구간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고점 나인이 어느정도 선별이 됐는데 자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살펴보면 자 지나고 봤더니 지금 현재 여기 가격이 지금 현재 이 구간이네요 2,200원과 2,300원 그죠? 2,200원 2,300원 또 조금 더 내려오면 2,100원과 2,200원 우리 고점 그죠?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지지와 저항을 단기적으로 형성했었던 구간들이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그러면 하루 이틀 3일째가 되는 날 오늘 주가가 자 보세요 삼은봉 뭐다 3일째가 되는 날 우리 금요일날 그죠? 이 구간에 들어오면 여기 말씀드렸던 이 구간 지지와 저항 이 구간에 들어오면 타점이 된다라고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미리미리 항상 전략을 다 줬고 우리 그 구간에 다시 한번 이 구간에 지금 선을 그어 왔더니 이 구간이다라는 거 이 구간에 아침에 바로 들어왔죠 바로 여기에서 타점을 주고 12%나 우리 급등을 했다 이런 구간에 타점을 다 함께 대응 전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에도 정확하게 우리 31일 금요일 우리 기술 9시 땡 하자마자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다 2250원 2300원에 이렇게 타점을 잡자라고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아시겠죠? 미리 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HLB도 똑같이 은봉이 하나 두개가 나왔고 내일 월요일날 월요일날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텐데 우리 금요일날 마지막에 우리 이러한 흐름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6만원 이하로 잡아보자 라고 전략을 드렸던건데 우리 내일 다시 이 구간에 들어온다 아침에 내려오면 타점이 될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타점들 우리 함께 아시겠죠? 상단에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H라고 H대응 이라고 우리 H뿐만 아니라 H제약 H생명 H테라 다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함께 다 드리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종목이 있으면 다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타점이 된다라고 다 이렇게 함께 우리 내일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흐름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아까 보셨다시피 라이브 전략 H 실시간이라고 H라이브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다 드린다라는 말씀 자 우리 기술 우리 이렇게 사문분 패턴을 그리면서 이거 뭐라고 했죠?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주 계속 봐야 된다라고 참 우리 6월달 7월달에도 아이고 어떻게 바로 말씀드릴게요 6월 7월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자꾸 아 왜 이러지? 6월달 7월달 6월달 7월달 봐야 되는 우리 원전 관련주들 이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왜 봐야 된다? 우리 6월달 7월달 원전 매직주 이거 자료 1번 2번 3번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 올라갔고 2번 3번 안 올라간 종목 우리 매집주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원전 관련주들 왜 사야 되는가 우리 원전 관련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 5월 31일날에 바로 원전 이렇게 신재성 원전 늘린다라는 소식 SMR도 처음 반영이 되고 우리 이와 같은 흐름들이 금요일날에 정부에서 나왔다 정부에서 원전 내기 늘리고 자 11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발표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탈원전을 외치다가 원전으로 회개하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 원전 관련주 자 그리고 우리 원전 하면은 30조 잭팟 두사리 체코 원전에 승부를 걸고 있다라는 거 우리 왜 원전 이슈가 7월달에 7월달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요 어디에서 체코 체코의 30조원 규모다 7월달 7월달에 이거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국내 지금 한국이 따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주변 국가까지도 우리 타켓이 확장된다 보시면은 우리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 영국 아랍 알아봤다 갔죠 스웨덴 네덜란드까지도 다 어떻게 된다 연결고리 연간 연간 10조원 이상의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이거 바로 원전 관련주 우리 봐야 된다라는 거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아시겠죠 우리 6월달에 바로 영국에서도 방한을 한다라는 거 자 결국 우리 체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수조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코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고 자 우리 지금 회장님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결국 정부에서도 나서고 우리 두산에서 이렇게 사활을 걸 만큼 이슈가 되면서 우리 급등을 했다 다시 또 갈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여기에서 처음에 공략 또 도종 줄 때 3음봉 패턴을 이용해서 공략 다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원전 관련주 미리 미리 매집주 준비하자라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우리 H H 후속주라고 H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이거 자료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우리 HLB 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3음봉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3음봉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실시간 전략들 H 실시간 이라고 H 라이브 라고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 아시겠죠 텔레그램 더보기 더보기 클릭하시고 우리 후속주 원전주 H 후속주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내일 내일 월열장 월열장 또 함께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